지금과 같이 전체로 스트레칭 해주면 여러분들이 손이 좀 더 편해지고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신통TV를 우리 사랑해 주신 여러분 벌써 이제 새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좀 더 새로워지고 또 어떻게 보면 예뻐지고 좋아지길 원하는데 물론 통증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손가락이 예뻐지는 법 가늘어지는 법 손가락 관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손가락이 붓고 그럴 때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손을 많이 쓰는 일, 집안일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해도 손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절은 구부려서 오래 쓸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서도 손에 관절이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이유를 설명드리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의 모든 관절은 말단부에 있기 때문에 말단부까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경이나 이런 모든 기능이 다 좋아져가지고 순환이 되고 뭉치지 않고 풀어진다면 손가락도 잘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안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손가락까지 가는 신경의 시작점은 바로 경추입니다 목에서 근데 요새는 이제 뭐 스마트폰 보느라고 고개를 많이 숙이고 목도 관리가 안 되고 우리가 고개를 숙이다 보면 목만 관리 안 되는 게 아니라 앞쪽에 이렇게 근육이 있어요 우리가 흉세유돌근이나 목 앞에 사각근이나 근육이 있는데 이런 근육이 많이 뭉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뭉치면 그쪽으로 나오는 신경이 포착, 눌려서 2차적으로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주되게 문제되는 부분은 5번, 6번, 7번, 그 다음에 뭐 흉추 1, 2번까지 영향을 주는데 요쪽 이 신경이 나오는 부분이 경추에서 나와서 우리가 쇄골 밑을 지나서 어깨 앞쪽을 지나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먼저 목 쪽을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을 충분히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을 좌우로 언제나 풀어주시고 물론 삥 돌려주셔서 이렇게 풉니다 근데 이게 풀 때도 여러분들 이게 풀다 보면 어? 이쪽에서 어느 부위에서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 부위를 조금 더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앞쪽에 흉쇄유돌근과 사각근을 풀어주는 게 손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흉쇄유돌근을 이렇게 목을 좌우로 돌릴 때 이렇게 도드라지는 근육인데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양쪽을 그 다음에 흉쇄유돌근 바로 앞쪽에 있는 사각근이 있어요 이 흉쇄유돌근하고 같이 연결돼서 쭉 있는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오일 같은 걸 이용하면 더 좋고요 이렇게 쭉 위에서 귀 아래에서부터 쇄골이 있는 분과 이렇게 쭉 마사지를 해줍니다 양쪽을 그래서 이제 목을 좌우로 돌리고 또 이렇게 마사지를 쭉 해주고 양쪽을 풀어주고 그래서 흉쇄유돌근과 사각근을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쇄골을 밑으로 또 이제 신경과 혈관이 같이 지나가는데 요 앞에 소융근이란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소융근을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늦골에 2번, 3번, 4번, 5번 이렇게 쭉 붙어있어요 붙어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마사지를 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벌리듯이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융근의 긴장도가 풀어지고 그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이 편해져서 손까지 순환이 잘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주댁에 문제되는 부분은 2두근과 3두근 사이에 내측 근막으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쪽이 뭉쳐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만져보시면 좀 더 뭉쳐있는 부분은 좀 더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근막을 풀어주면 이 근막 사이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원회뇌근이란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원회뇌근이란 근육은 보통 이제 상완골의 바깥쪽에서 이렇게 쭉 안쪽으로 지나가면서 그 밑으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손바닥을 위로 가게 해서 쭉 제켜주시면 이 부분이 스트레칭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부위를 또 근육을 같이 풀어주려면 여러분들이 책상 위에다 손을 대고 반대편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안부의 근육을 같이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풀어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간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간근육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는데 그 중에 가장 아픈 부위를 조금 더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손에 관절에 문제가 오고 좀 부었을 때 여러분들이 주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 두 손을 깍지켜서 이렇게 만지면 통증이 와요 또 이렇게 손을 꽉 움켜주면 관절이 서로 맞닿을 때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절 자체가 부어있고 약간의 미세한 염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관절 자체를 마사지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쪽 옆에서 만질 때 통증이 많이 오면 옆쪽을 풀어야 되고요 또 위와 아래를 만졌을 때 통증이 오면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 마지막으로 주의할 게 뭐냐면 손을 이용해서 뒤로 이렇게 제껴보는 겁니다 본인 손을 이용해서 뒤로 제껴볼 때 자연스럽게 활처럼 이렇게 쭉 굽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손가락이 안 좋은 상태인 경우는 이렇게 굽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손가락이 조금 더 뒤로 안 된다 그러면 그 손가락이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한 마디가 이렇게 뒤로 제킬 때 이렇게 꺾여진다면 그 마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디를 제끼는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 뒤로 미세하게 옆으로 틀었다면 반대쪽으로 틀어지게 이렇게 제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뒤로 제꼈을 때 잘 뒤로 제껴지 않는 손가락 전체를 뒤로 조금 더 제껴주고 마디가 조금 더 덜 제껴지면 고기를 조금 더 제껴주고 그래서 손가락 상태를 전체로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추운 때 많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손이 오일이나 약간 로션 같은 걸 이용해서 손에 피부가 건조한 피부가 또 안 좋으면 안쪽에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마사지를 같이 해주고 따뜻하게 관리하시면 순환이 되게 하고 지금과 같이 전체로 스트레칭 해주면 여러분들이 손이 조금 더 편해지고 점점 두꺼워진 걸 막을 수 있고 조금 부어있다면 부은 거를 조금 더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